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내 중국 공관을 폐쇄한 이유와 중국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미중 마찰로 국내 증시 영향과 반사익 종목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오늘 오전장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 넘게 밀렸습니다. 계속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긴급 시황 진단해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적절한 시기에 나와주셨어요. 적절한지. 글로벌 시장에서 뉴욕 등시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기술주들의 기승을 벌이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마찰이 웬 말인지 왜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딱 시간을 72시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의 기간에 닫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불가피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미국인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총영사관의 폐쇄를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덴마크를 방문하고 있는 폼페오 국무부 장관의 말을 들어봐도 중국 국적자들이 미국 내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의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 미국 평가는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잘 버텨준다고 보시는 건지 최근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흐름 자체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은 홍콩의 국가보호법 관련해서도 있었고 계속 양쪽이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은 좀 크게 더 미치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중국 시장도 지난주 그리고 약 한 달간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또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한 달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런 시기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 유동성이 역대 최고치로 풀려 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부분은 과거에 그럼 언제는 보호무역주의가 없었느냐. 어떤 시기에 굉장히 크게 기승을 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일 때가 언제였냐면 1921년부터 1929년 사이인데요. 옛날이죠. 그런데 이때가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서로의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트를 보시면 스페인 독감 때 38% 하락하고 나서 시장이 자그마치 9년 동안에 500%나 상승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면 그만큼 부양책을 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부양책 정책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거품이기 때문에 저기 첫 해에 나와 있지만 대공황처럼 큰 폭의 대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부양책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거품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렇게 거품으로 보는 것, 불안하게만 보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꼽는 이야기가 미중 무역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중국이 봐봐, 보복하지 않았냐. 청두 주재 영사관을 폐쇄, 지시했는데 계속 이렇게 서로 치고 박고 잼을 날릴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이벤트가 일어났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중국이 GDP 규모로 따지면 미국을 따라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 G1과 G2가 바뀌면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속 서로 공격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되고 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일으키게 된다면 이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선까지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대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휴스턴 말고 또 추가적으로 또 폐쇄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또 휴스턴 사관에서 지금 무슨 서류를 태우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네, 파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두 국가가 경쟁 구도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도 보복 조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두의 폐쇄 조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선까지는 계속 싸우는 양상은 일어날 거다. 더더욱이나 지금같이 패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일어날 건데 중요한 건 패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지 이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 정책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1900달러에 육박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닷컴 법을 그때와 비교하면서 지금 시장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오른 것 아니냐.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 싸움에 말씀하신 것처럼 패권 전쟁이니까 너가 지고 내가 이길래.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높아지고 다시 한 번 또 우리 시장에 불안해할까요? 실적을 좀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은 저는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부양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금리를 정말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란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더 얼마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는 적을 수 있으나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을 벌어들이기는 채권 투자로서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돈을 찍고 부양 정책을 쓰고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고 이렇다면 유동성은 엄청나게 풍부한데 불안하니까 어딘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미국의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금 가격도 40% 상승을 해야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지금까지 한 3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 상승, 금 가격 상승, 또 은 가격 상승, 심지어는 가상화폐 상승.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요의주시하시면서 투자를 일정 부분 해증을 하는 그런 전략은 필요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미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주요 이슈를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실적입니다. 당연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챙겨봐야 될 텐데 2분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2분기는 워낙 기대치가 낮았어서 워낙 낮았기 때문에 다들 GDP 성장률 마이너스 20%대 이런 얘기, 실업률 20%대 마이너스 이런 식의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실적, 나쁘지 않죠.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나왔었죠. 원래는 약간의 적자 아니냐, 아니면 0 정도의 영업이익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엄청난 흑자였습니다. 3,900억 대 원으로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S&P 500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괜찮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언택트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가 있으면서의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기 테슬라의 지금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놓고 보더라도 이 주가가 1,794불까지 갔었어요. 거의 저희가 생각했던 적정가까지 갔다가 밀려서 지금 1,50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적정가 대비해서 매력도가 다시 생기니까 우리는 다시 재진입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결국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크게 2, 3분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실적은 3, 4분기. 3, 4분기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실적은 언제쯤 나올까요? 3개월 뒤겠죠. 그렇죠. 그때 아마 큰 폭의 조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실적이 좋다면 상승폭을 계속 더 늘려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테슬라 실적을 보면서 성장주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성장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편이에요, 본부장님은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에 대해서 2016년 1, 4분기부터 4천 때부터 8천 간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수익이 낮나요? 그럼요. 지금 또 8천 근처에서는 만 간다고 얘기했고. 이미 또 만 갔죠. 저희는 지금 1만 2,500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는 저희는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빨리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5일자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 내놓았던 거에 대해 말리기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5차 부양책을 어떻게 할지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와줄까요? 네.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부양책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미국은 지금 더 심각하죠. 대선이 걸려 있는데. 그렇죠. 부양책을 만약에 안 했다. 그래서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통과를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쉬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와중에 EU에서 또 부양책이 나왔죠. 그래서 7,500억 유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숫자들 보고 있으면 무슨 조단이가 그냥 게임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규모를 생각하면 도대체 얼마나 시장에 돈을 풀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쉽게 주식을 파는 건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의견 주셨어요. 그럼 하반기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 압들을 좀 구분해 보자면 유동훈 부단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잘 간다면 당연히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국내 증시도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멈출지 의견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3분기인데. 지금 2분기는 뭐라 안 좋을지 알고 있고 3분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만약에 못 미치면, 생각이 못 미치면 당연히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에 미치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는 정말 많은 부양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결국 3, 4분기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3, 4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4, 4분기는 당연하다. 심지어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다. 특히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상승이 맞고요. 그 중간에 쉬어갈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쉬어 가주면 너무 감사하죠. 조정받을 때 올라타자. 여태까지 못 탔다면 올라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는 말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유동훈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